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반갑습니다. 만족스러워요? 한이 없습니다. 이제 죽어버려요.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부모님. 고생할까봐.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위원장 선배님 어떻게 도와주시겠는 거예요? 제가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앨범에. 그리고 연습하는 거 작업하는 데를 갔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런 기타는 내가 쳐야 된다. 어떻게 봤어요 저것이? 분명 정말 잘 됐으면 죽겠어요. 솔직히 자비로 팔찜을 낸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유연성 씨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백댄서분들 이러니까 대박 나겠는데요. 대박 초지예. 예은요. 예은 씨가 보기에는 어때요? 슈퍼주니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. 구하기 좀 위험하세요. 슈퍼주니어와 대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그렇죠. 부모 오빠가 계속 지금 7점 8기 도전하시는 거잖아요. 끝까지 계속 꿈을 놓지 않고 가시는 걸 놓으신 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진짜 아무래도 계속해서 8점 9기, 9점 10기, 10점 11기. 네. 죄송합니다. 의상도 진영영이라는 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. 사실 7부 바지가 조금. 의상도 약간. 의상도 비슷하고. 사이트 명칭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검색순이 놀게냅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. 오늘 12시. 12시에 음원이 공개됩니다. 네. 네. 야 방송 나가자 마자 곧바로. 강심장 나오고 바로 12시에 음악 공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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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이 무대에. 네. 방송 안 돼요. 아니 진짜 정말요. 미안해요. 아니 제가 정말로. 중시 봤을 때 사실 원래 가수로 데뷔하셨잖아요. 네. 무대에서 그 행복함이 느껴졌어요.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. 박수 한번 불러드리죠. 예. 아유이 형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아 폭격적으로. 계속 안하셨습니다. 하도 궁금한 스타일로서 생활. 질문있어요. 얘들아 내가 개인기를 가르쳐줄까? 이건 뭐. 답이 나오죠? 요즘은 또 자기만을 또 이렇게 또 어필할 수 있는 게 또 이 개인기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기를 갖다가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개인기 레슨 시간을. 오. 그렇게 진동권인데요. 언 이라고만 하면 됩니다. 언니 할 때 언. 언을 길게 빼보세요 시작. 그 상태에서 그냥 밋밋하게 쭉 가면은 좀 재미가 없죠. 여기서 강세를 줍니다. 내렸다가 올렸다가. 언. 언. 여기 진동이 느껴져요. -... 표절을 그렇게 해야 해요. 얼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진동박자가 굉장히 얍삽합니다. 이런 식으로 얁, 얁, 얁 이렇게. 이런 일만 하는 거, 단단하게? 우리 저 누구 한 번 해볼까요? 시작! 시작. 돼요 돼요. 잘 먹었어요. 우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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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트폰. 엉 엉 엉. 물께 물께. 물께 한 번 해봤어 물께. 똑같이. 엉 엉 엉 엉 엉. 핸드폰. 아 좀 찌물이니까 더 소리가 잘 나네. 신도우 씨. 응. 응. 잘한다. 표정을. 응. 이동우 씨 해봐요. 응. 근데 이동우 씨 진짜 나쁜 사람인데. 이 표정을 찡그리면서도 한 10%의 그 멋있는 표정을 놓치라. 그걸 놓치라고 해봐요. 응. 응. 자동차 소요인데요.